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단기낮종심보험 일단 그전에는 죽어야 나오는 일단은 사망위주로 20년 납으로 하고 사망보험을 많이 세팅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더러 요즘에는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후에 10년 통크게 비가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일단은 해지왕금 높은 데가 어딘지 반대로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한 다음에 10년 비가세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되는 비가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은 어딘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저해지 단기낮종심보험 5년 납 좀 있다가는 7년 납도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DB, 한화, 한화, 농협, 동양, 신한, 푸본현대, KDB 여러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운데 센터 푸본현대가 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황금률이 5년 납입은 가장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맥스 원픽 그래서 푸본현대로 추천해 드린 겁니다 자, 천만원당 보험료를 비교하시면요 미판매, DB는 7년 납입부터 판매가 되고요 5년, 한화, 더, 엣지 보험료가 비싸요 한화, 하나로 더 연결 15만원, 농협 14만 8천원 동양은 5년 판매 안됩니다 신한은 판매가 되지만 왔나 시점에서는 거의 다 99%예요 이걸 보시면 안되겠죠 10년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10년 시점에서 해지 황금률이 한화는 122%, 122%, 농협 123%, 카드나비비 가능하죠 신한 122%, 푸본현대 124,300예요 가장 높은 황금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KDB 몇 프로죠? 123% DGB 124.7%, 나쁘지 않아요 푸본현대랑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천만원당 보험료도 비교하시면 15만 5천원, DGB가 14만 2천원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ALB의 118%, 매트도 122%, 나머지도 120%대예요 자, 124%는 푸본현대랑 DGB만 있다는 거죠 푸본현대랑 근데 푸본현대가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우리 유병자 간편보험도 DGB랑 거의 124% 거의 다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왔나 시점, 왔나 시점에서 사람일이 모르잖아요 DGB보다 푸본현대가 3% 정도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푸본이랑 DGB랑 같이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편은 3, 5, 5죠 그래서 지금 천만원당 보험료가 저렴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13만 9천원짜리 DGB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협, 그리고 푸본현대가 있습니다 왔나 시점에서는 99%예요 그래서 푸본현대나 DGB 같은 경우는 왔나 시점에서 해지 방문율이 매우 적다는 거 하지만 10년, 3년 더 거치해 두고 5년 더 거치해 두고 일단은 10년 비가세 받으려면 124%짜리는 아무래도 DGB랑 그 다음에 푸본현대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5년 납입은 푸본현대랑 DGB가 아무래도 가성비 대비 좋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4년 5월달 한눈으로 보는 저해지 단기나 종신보험 7년 납입은 과연 어디 회사가 저렴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7년 납, 그래서 표준체제 일반형으로 가입하다 보면 천만원당 4만 보험료 가장 저렴한 데가 DGB가 가장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와 농협이 가장 저렴하네요 네, 그리고 동양생명도 저렴하구요 나머지, 네, 나머지 뭐 LBL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푸본현대도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완납, 7년 납입 완납시험에서는 100%짜리 한화생명도 나쁘지 않구요 신한, 그리고 푸본현대, 그리고 LBL 처부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년 납입시험에서는 우리 124%짜리가 어딨냐 네, 한화, 124.0 동양, 124.0 하지만 일단은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카드납입이 된다는 거 요게 가장 큰 장점 카드 포인트도 쌓으면서 나중에 10년 시점에서 124% 그리고 신한도 120%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푸본현대는 124.8% 0.8%가 높구요 DGB도 124.5% 하지만 저 같으면 카드 납입이 되면서 그리고 황금류도 좋은 동양이나 한화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다음은 병력 있는 사람들 고요락, 고지혈, 당뇨, 대상포지, 통풍, 고지혈증 뭐, 저기 뭐랄까 유마티스, 관절염 약 복용하신 분들은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저렴한 데가 역시 농협, 저렴하구요 동양도 저렴한 편이구요 네, 그리고 나머지 LBL도 가성비 대비 저렴하네요 자, 7년 납입하고 100% 되는 데는 한화생명 그리고 신앙과 푸본현대입니다 그리고 LBL도 있고 처부도 있겠죠 근데 10년 시점에서는 124%짜리는 없네요 124%짜리는 푸본현대만 있구요 푸본이랑 LBL 그리고 DGB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동양가 그 다음에 농협은 123% 그래서 1% 부족하더라도 카드납입이 가능한 농협이나 동양생명을 추천해드리고 있구요 난 카드납입 필요없어 난 현금을 해도 0.1%라도 1%라도 황금률 높은 대로 난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은 푸본현대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GB 혹은 LBL 이런 쪽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황금률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단기나 종신보험은 솔직히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자 다음은 10년 납입하고 10년 비가세 보는 부분들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반 표준형은요 가장 높은 데가 하나 와 압도적이네요 131%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KDB 130% 높습니다 DGB 높구요 LBL 그 다음에 처부 높습니다 요런 다섯군데 근데 하나랑 그 다음에 KDB DGB 뭐 아니면은 LBL LBA나 하나 이 둘 중으로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55 간평보험은 어디가 저렴할까요 일단 사업비는 역시 동양생명이 7만8천원 DGB가 7만9천3백원 가장 저렴하구요 완낫시점에서는 역시 하나가 123% 그 다음 123%짜리 나오는 간평보험은 역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표준형이랑 간평보험은 하나하나 아니면 LBL 요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많은 설계사분들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우리 설계사분한테 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15군데 20군데 황금률 가장 높은 쪽 그 다음에 사업비가 가장 저렴한 쪽으로 원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소비자도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보호망이 5년 7년 10년 5년짜리를 15개 회사 가장 잘나가는 니가 제일 잘나가 가장 잘나가는 회사 5년나 7년나 10년나 해지 황금률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나 종신보험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은 맞아요 하지만 일단 요즘에는 비가세 혜택 받으면서 5년이나 7년 10년짜리 그래서 황금률 빵빵하게 좋은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